Q. 달려라 광사 아, 스무드 유쾌하네요. 감 유쾌합니다. 자, 오늘 뭐하나요? 오늘 달려라 광사는 예능 퀴즈쇼입니다. 퀴즈쇼? 예능 퀴즈쇼. 마지막에 5,000점 주실거죠?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라운드 진짜 아니야. 나는 쉬다가 마지막 라운드만 들어가려고. 자고 있으면 되겠다. 팀견이구나. 지금 보니까 팀이 딱 나뉘어 있네. 아, 제어. 네. 이거 분명히 한다. 이건 그대로 간다고? 뭔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팀인 것 같은데요. 우리 팀이 질 수이라고 했죠? 그일 낫네. 우리 이제 자고 있을게요. 우리 좀 설레게 상품을 듣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뭐가 많은데. 뭐가 많네요. 진짜 많습니다. 지금 와인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 한우와인 몰빵으로 싸우지 않을까 생각해요. 치열하긴 해요. 팀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팀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앉은 대로 해도 되고. 사실 이 게임은 RM을 누가 가져가냐. 아,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상식 투자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넌센스 이런 게 많아요. 넌센스는 이제 진영을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은 진영과 RM을 누가 가져가냐. 아니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저랑 RM이랑 붙어봐요. 그럼 그거대로 또 람드가 할까. 아니, 아니 어쨌든 이거는. 야,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하자. 이대로 하자. 지금 밸런스가 남지가 않아.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가고.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가고. 야, 넌 나래가 좋아. 잠깐, 나도 원하거든요. 아, 왜요? 아니, 이쪽 원하거든요. 우리 지민이도. 나 뭡니다? 아, 그쪽은 팀워크가 좋잖아요. 오케이. 나 봐봐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참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퀴즈이니까 퀴즈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친구가 일곱 글자랑 맞춰볼래. 일곱 글자. 아니야, 아니야. 너무 길어서 시끄러워서. 아니, 근데 좀 어려워도 재밌을 것 같아. 긴 거로야 재밌을 것 같아, 나랑. 일곱 글자. 네, 뭐 할까요? 제이홉 잘났다, 야, 뭐 어때? 제이홉 잘났다고? 들어와야지. 제이홉 잘났다, 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네요. 진이라는 이름이 은근히 쉬워 외치면. 제이홉 잘났다와 잘났다, 찐. 제이홉 잘났다, 찐. 오케이, 제이홉 잘났다, 찐입니다, 우리는. 오, 발음이 좋아. 제이홉 잘났다, 찐.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인사하게 할게요. 뭐예요? 한우 세트 와인 팀입니다. 한우 세트 와인 팀. 오케이. 한우 세트 파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한우 세트 파이팅. 야, 어려운데, 이거? 괜찮아요. 한우 세트 파이팅 괜찮은데? 한우 세트 파이팅. 자, 이쪽은요? 저희는. 저희 하나 둘 셋 파이팅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저희는. 심플합니다. 센스 기대할게요. 요즘 장면 뭐 이런 센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이제 점수 대결은 저는 좀 진지하게 하기로 했어요.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 지민이와,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민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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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임자함이네. 장류에서 갈게요. 그러니까 뭐. 나와요, 다. 네. 네. 네, 티비로 예측을 시작해요. 자, 하나 둘 셋. 제이홉 찬란다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나만 웃기려고 해봤는데. 맞죠. 사실 이제 이럴 경우에 다시 팀을 뽑을까요, 그냥?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지민이와 정국이. 오케이. 갑시다. 아이돌 같다. 좀 아이돌 같네, 저기. 조회 넣을 느낌 좋습니다. 시작부터. 자, 이번 문제는 1개당 5점짜리로. 네. 아,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건데. 990점인데요, 한우 세트가. 곱하기가 있잖아요. 아, 곱하기가 있다고요? 음식 걸어서 맞추면 2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삼팩을 하나 걸고 하면 130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점수는 상관없어. 저건 상관없고 10점짜리면 상품 걸고 하면 20점이고 아, 5점짜리 수점 맞죠? 괜찮을까, 이 남자? 아, 제이홉 잘랐다치. 자, 첫 번째 넌센스 퀴증입니다. 이겼다. 넌센스 퀴증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또. 넌센스 퀴증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또. 아니, 못 해. 제이홉 잘랐다, 찐. 부담 주지 마. 팀장 외치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소소. 서울로 가는 소요? 이게 뭐야? 처음부터 어려운데 너무? 출세 소? 상경 소? 뭐야? 서운서? 서울로 가는 소. 서울로 가는 소. 문제의 답이 있어. 서가 소. 서. 반응 센터 화이팅. 서가 소. 땡. 아, 설마. 완전 땡이겠지. 그러니까 해봤어. 소가. 소가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는 것? 네? 소가 서울로 가는 것. 아, 저 하나 있어요 화이팅. 소설가. 정답. 와. 와. 정답. 와. 정답. 와. 와. 무슨 일이에요? 창혜록 미쳤네.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서울로 가. 서울로 가. 대박이다. 이건 좀 인정이다. 대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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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 정답. 와. 아, 이거는 학습의 결과다. 아, 이건 모렉과 학습의 결과다. 5점이에요? 우회전 구경하고 있는 거. 팝콘 있잖아. 아니, 처음에는 조금 주고 하는 거야. 원래 정국아. 여유롭게 사. 맞지 않냐? 정우전. 침대를 밀고 돌리면. 정우전. 어학. 능력이 있어야지 마칠 수 있는. 야, 영원해. 어. 배드민턴. 아니, 힘이랑 앉으셨어요. 힘이랑 앉으셨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배드민턴. 와. 잘한다. 아니, 비 뭐야. 와. 비 뭐야. 태용이 형이 여기 한 칸. 메인턴. 와. 오, 대박이다. 그거를. 아, 넹큰 바다 먹었어야지. 나 오늘 또 고개를 숙여. 배드민턴. 와. 진짜 나 배달의 민족 할라다 알았어요. 자, 저는, 저희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야, 이게 에이스인데, 수분의 에이스인데.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잘하네. 아, 우리 분발해야 하는. 사람의 본고개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먹고 일어나면 많이 나가긴 하던데. 일어난 것보다 자기 전이 더 많이 나가긴 해요. 사람이. 근데 넌센스잖아. 넌센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하아. 진짜 이런 거 어렵다. 와, 진짜. 근데 넌센스가 진짜 어려워졌다. 야, 배드민턴에다가 소설가 와. 트레스가 달라지네. 자, 사람의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 전화 찬스 모든 팀당 세 번씩. 전화 찬스예요? 전화 찬스가 있구나, 진짜로.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사실 넌센스를 전화할 때가 없어.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어, 맞아, 맞아. 핸드폰. 그러면 검색 금지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몇 글자예요? 용어로. 세 글자. 세 글자? 여러분들이 정국 씨한테 이걸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근육돼지 이런 거요? 정국 씨가 이거 할 때. 지민이야, 정국이? 먹을 때? 에이, 그게 왜 이렇게 단순하겠냐. 단순할 수도 있잖아. 근데 되게 정답이 유사하긴 했었습니다. 네? 제가 뭐 했는데? 먹을 때. 먹을 때? 헬스장, 틴튼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웨이트할 때? 웨이트가 뭘로 되어 있죠? 웨이트가 뭘로 되어 있죠? 지민, 지민이야, 정국이. 철들 때. 정답! 나도 생각은 했는데. 근데 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 아, 철들 때 많이 나간다고? 철들 때 좋았어. 형도 믿을 만하지? 좋다, 좋다. 할 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미안하다, 지니 형한테. 아냐, 아냐, 아냐. 자, 오케이.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목포? 여러분이 가봤던 도시입니다. 여수? 월드 클래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에서 파이팅. 파리? 왜 파리죠? 파리가 날리면 안 좋으니까. 꽃가게잖아요. 비슷한 흥이긴 하죠. 그런 느낌이구나. 뭐 그러겠지. 꽃이 어떨 때 제일 슬프죠? 시들 때. 시드니. 진력, 세웅이! 시드니. 진력, 세웅이! 위! 시드니. 진력, 세웅이! 위! 진력, 세웅이! 위!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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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다. 아니야, 잘했어. 제이홉, 좀 더 빨리 하자. 태형이 정답도 떠먹여주네. 여유가 있다는 거지. 고맙네. 되게 많이 슬픈. 얘 근데 잘한다. 진짜 잘해. 너무 센스. 지금 꼴찌야. 진짜? 큰일 났다. 건져 먹기 좋다. 이걸 놀아야겠다. 다음 문제. 바람이 귀엽게 부는 제이홉, 잘랐다. 분다. 아, 이거. 아, 이거 형이 아는 거네. 아, 나 팀 이름이 헷갈려. 다른 게 아니라. 자, 갑니다. 호랑이가 차에 태워주면서 하는 말은? 제이홉, 잘랐다. 다이구. 이야, 좋아, 좋아.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 와. 아, 팀 이름이 헷갈려. 잘 못 만들어서 팀 이름이. 알아드려면 나도. 형, 왜 그래? 야, 여기다 뭐 써놓으면 안 되냐, 팀 이름? 아, 예. 제가 외칠게요. 자, 갑니다. 런센스의 마지막입니다. 남 동생의 안된 말은? 하나, 둘, 파이팅. 제이홉, 쥐이네. 하나, 둘, 파이팅. 남, 서생. 하나, 둘, 세. 하나, 둘, 세. 하나, 둘, 세. 우리 동생. 땡. 제이홉, 아니. 제이홉, 잘랐다, 찐. 내 동생. 땡. 아, 아, 아. 제이홉, 쥐이네. 제이홉, 쥐이네. 제이홉, 쥐이네. 하나, 서생. 제이홉, 쥐이네. 여동생? 제이홉, 쥐이네. 제이홉, 쥐이네. 제이홉, 쥐이네. 형 아니라? 북서생. 네. 하나, 둘, 세, 파이팅. 북서사. 북서사. 뭐야, 서사가 더 뭐야? 생사. 서사가 있어. 정확하게 반대말이야. 북서사 맞잖아요. 생사까지 갔어, 생사까지. 진짜 리얼 반대네. 남, 동생. 우리가 서로 남이죠? 응. 남이긴 하죠, 우리가. 진녀, 정국이. 진녀, 정국이. 네, 진녀, 정국이. 나동생? 진녀, 정국이. 진녀, 정국이. 진동생? 정답. 아, 남동생? 친동생. 우리가 남이가 동생을 하는데. 친동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친동생이라는 말을 안 쓰나? 잘 안 쓰지.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못해. 하긴, 가짜동생도 아닌데, 그죠? 어디서 자녀동생이 뭐야? 삐삐 용어 퀴즈입니다. 삐삐 용어 퀴즈입니다. 삐삐요? 옛날에 삐삐 셔츠처럼. 거의 삐삐 세대 아니어서. 삐삐 세대는 여기 아무도 없지. 약간 센스를 갖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개당 5점에 점수가 있습니다. 구, 팔, 팔, 하나. 뭐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좀 빨리 발음하시면. 아, 지민이와 정국이. 굿바이. 그럼 굿바이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응. 팔. 팔 plans 화이팅. 굿바이이. 굿바이이. 파란색 화이팅. 굿바이이. 굿바이이. 뜻 candles 지 sixtroof vers professionally. 꿈꾸지 memang顯GHAM SCOTT Cowboy critter들의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길게 charlesي. 야! 하나였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 2, 5, 3 정답! 와! 대박이다. 레전드, 와! 빨리... 1, 2, 5, 3 바로 다음 무대 갑니다. 구운 구운 이거는 생긴 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이홉 파이팅 진? 제이홉 잘랐다 진. 제이홉 잘랐다 진? 뭐라고요? 백가방 메고 와? 하나였어요, 파이팅! 하나였어요, 파이팅? 그냥 누워서 그냥 자고 싶다. 땡. 누워있는 모양 아니야? 저기 어디가 누워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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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네, 네네. 어디 누워있어? 어? 네?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놀란 이모티콘도 아니에요? 전혀 안 놀란다. 옆에 느낌표 맞지 않아요? 하나였어요, 파이팅. 이거 베개에 등지고자 하는 거야. 아, 지민이와 정국이. 피곤해. 아닙니다. 누가 알파벳 뭐라는 게 있어? Q, 자, 그째! 가자, 가자! 고고! 저희들,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뭐라고, 뭔데? 고고! 고고! 야, 제이홉! 아, 귀엽귀엽이야. 야, 제이홉! 드디어 맞혔구나! 하긴,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누워서 자고 싶다를 표현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하나 맞혔다고 막 진짜 뭐. 고고 뭐, 빨리 이런 거지 뭐. 이거는 방향과 모양 문제입니다. 이진법이다. 어?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다. 방향과 모양 문제? 왜? 바보가 된 기분이냐. 바보가 된 기분이냐. 뭔데?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횡단보도? 나도 저 생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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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횡단보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럼 뭐고? 아! 하나님 사회팅! 하나님 사회팅! 히읗! 히읗 히읗! 히읗은 맞습니다. 하나님 사회팅! 흥! 정답! 흥! 어? 뭐가 흥이야. 흐은! 히읗이시잖아! 뭐가 뭐이야? 저게 흥이야? 흥! 흥! 컴온! 왜 흥이야 이게? 이게 히읗에 흐흥. 아니, 이런 짧은 단어들로 대화를 해나갔다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도 삐삐하고 싶다. 우리 삐삐 할래, 이제? 아, 야, 981, 981! 내가 맨날 버려면 되겠다, 이제. 구공구공. 구공구공? 구공구공! 야, 너무 어렵다. 카페 갖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갖고 가. 이렇게 최종 스코어가 나와요? 제일 먼저 달성한 사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가져간 사람은 점수 다시 리셋인 거죠? 아니야, 아니야. 우리 두 배 가능하잖아. 배팅. 확실할 때만 풀 배팅하면 돼. 오케이. 팀명을 외치시고 네. 걸겠습니다라고 하면 두 배. 답 말하고 걸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걸겠습니다 하고 답 말하기. 흥분하지 마세요. 맞으세요? 제휴, 110120. 응? 제휴, 곱파리. 곱파리? 응, 곱파리. 너무 귀엽다. 뭐예요? 이것도 그거예요? 9977. 9977. 지민 양상국이. 지민 양상국이. 9977? 정답! 우와. 정답! 왜 절이야 저게. 어떻게 보죠? 9977. 9977. 9977. 왜 절이야? 77이 발음이 비슷해서. 9977. 9977. 9977. 9977. 9977. 9977. 그렇게 하면 무슨 단어들이 다 되겠다고. 아니 근데 구구절절을 왜 보내는 거야? 삐삐루. 설명 필요하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야? 아, 할 얘기가 많다. 만나서 하자. 대박이네. 야, 이걸로 나중에 진짜 문장 하나 쓸 수 있겠다, 야. 문장 문장 갑니다. 이육이육! 제일 잘한 수집! 뭐야? 이유를 이육.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유를 대봐. 땡! 어? 거의 흡사하게 바로? 이육이육? 하나, 둘, 셋, 화이팅! 걸겠습니다. 그럴겠습니다. 유유! 백수! 아라멘! 뺴聲, 뺴聲, 뺴聲! 야, 뺴聲, 뺴聲, 뺴聲. 우리는 유유 아니에요? 유유, 유유. 유유 아닙니다. 이것을 빠르게 읽고. 유유, 유유. 하나, 셋, 화이팅! 이, 유유, เห3 sed. 경찰차 nurture. 통통. 힍... Theinskyju, 이륙! 지이는요! 재급jay Droysit, 인자, 인자! 비행기의 일, 그... 맞나? 비행기 이륙. 이륙. 정답. 제륙.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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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출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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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륙, 이륙. 자, 다음 분. 다음 분은 GP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서있습니다. 조윤이 형, 용기. 사랑해. 조윤이 형, 용기. 사랑해. 아, 이건 없었다. 이게 왜 서운 게야? 정국이가 이것만 알고 있었어. 1번이 그거 아니야? 그거를 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자, 락자, 획수예요. 그 노래 있지 않나, 저 노래? 어.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부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비밀번호 486. 친구들 가면 꼭 한 번씩 부르는 노래. 네. 어? 제이 엇 달랐다 진. 아, 뭔데? 볼링장 갈 때 이런 거를 뭐 할 수도 있고요. 볼링장이요? 뭔가 오구영은 오구영? 오구영. 오구영? 존댓말은 아닌 거 같지 않아요? 오, 건국이. 정국이 오구영. 오구영. 정국이 오구영. 제이 엇 잘랐다 진. 제이 엇 잘랐다 진. 조심히 오구영. 하십니다. 아나운서 파이팅. 아나운서 파이팅. 공구리. 들고 오구영. 공구리. 공구리. 내가 그 생각은. 볼링장 할 때. 볼링장 가서 공을 어떻게 하죠? 아, 지민이와 정국이 공구에 오라고요. 공구에 오라고요. 제이 엇 잘랐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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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리. 공구리. 고. 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더 가까워요? 합패. 합패. 우리 점수 두 배, 두 배 봅시다 형님. 좋아. 아, 그러면 볼링을 많이 쳤나 보다 옛날에. 굉장히 난이도 하나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1 0 2 8 8. 1 0 2 8 8. 1 0 2 8 8. 1 0. 10을 다르게 어떻게 하죠? 10. 아. 제이 엇. 정국이. 아. 열이 펄펄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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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낭만적이다.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12 8 8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약 사들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아파 죽겠는데. 아. 아. 야. 981 981 982 하면서 1 0 2 8 8 하면 되잖아. 그러면 9 0 0 0 보내면 가는 거지. 아. 9 0. 감사합니다. 자, 이건 모양입니다. 하십시오. 아. 뭐야 저게. 자연스럽게 꺾게 된다. 자연스럽게. 661 6617. 6이 알파면 뭐랑 비슷하죠? 두 문자. B. 1은 뭐랑 비슷하죠? L. 하나수 파이팅. 하나수 파이팅. 삐삐쳐. 정답. 삐삐쳐. 전혀 모르겠다. 삐삐쳐. 와. 대박이다. 삐삐쳐. 와. 7은 진짜 다양하네. 7은 거의 치읓이네. 7은 그냥 치읓이야. 그러네. 자, 가겠습니다. 백. 지금 잘랐지? 돌아와 백. 정답. 우와. 돌아와 백. 정답. 우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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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그거구나. 아빠 나 백점 맞았어가 아니구나. 나도 백점 맞았다는 줄 알아. 나도 백점 맞았다는 줄 알아. 다음 주에 바로 갑니다. 1200. 오.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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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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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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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 잘랐다치. 재협 잘랐다치. 재협 잘랐다치. 12시에 봐. 쨍. 아. 지민이와 정국이 일이 없다. 아. 굉장히 흡사했어. 하나하나. 하나하나.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일이 있다. 재협 잘랐다치. 지민이랑 정국이. 재협 잘랐다치. 어. 지금 먼저 확인했는데. 일이 빵빵? 일이 많아? 일이 빵빵. 일이. 빵빵. 일이 많아. 오케이. 아. 일이 빵빵이야? 일이 빵빵하다고? 아. 일이 많다고. 재협. 저희 힌트 많이 줬으니까. 핫픽 내놔. 빨리 가져와. 추워? 네? 많이 추워. 여기가 추워. 자.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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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넥 씨 같아요. 야. 너무 친한 것 같은데. 이제 형 확신 차면 바로. 허리가 갖고 올 수 있네. 허리가 갖고 올 수 있네. 얻어내자. 뭐야. 하나하나 파이팅. 하나하나 파이팅. 하나하나 파이팅. 일상으로 이사 가. 네.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이사 가. 일상으로 이사 가. 일상으로 이사 가. 일상으로 이사 가. 아니요. 아직. 일상으로 이사 가. 일상으로 이사 가. 일상으로 이사 가. 제이업 잘하셨던 팀. 아. 일을 365일 24시간. 아니 아니. 굉장히 비슷해. 하나하나 파이팅.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아. 그럼? 컴온. 제이업 못 놨다. 지. 아. 내가 생각하면. 형이 사랑을 알아? 내가 생각하면. 형이 사랑을 알아? 아. 사랑은 몰라도 앞으로는 알지. 아. 아까워. 1년 365일.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24시간 사랑해. 야 이거 되게 낭만적이다. 아니 여러분. 1365 244. 1365 244. 1365 244. 멋있다 이 말. 다음 문제 갑니다. 어.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비 내린다. 비가. 뭔가를 추가해야 돼요. 어. 뭘 추가해요? 제유. 제유. 잘 나왔다. 어.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거실 거예요? 아니요 안 걸을.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일일이 삐삐. 지민이와 정국이. 사랑해. 지민이. 사랑해. 왜? 왜? 옆으로 한 짓 끊으면 사랑해. 저기요. 왜 사랑해요? 뭐가 사랑해요? 아니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우와. 대박이다. 아. 아. 아니 진짜.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얘 아트를 하고 있어 삐삐로.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스피드하게 맞춰줍니다. 제이홉 잘랐다. 아. 아. 영원히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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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면 저것도 다 맞춰. 하하하하. 한 발 느려. 하하하하. 네 넘겨줘 넘겨줘. 바로 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 우리 육친 빨리 없대요. 이요 이요. 지민아 정국이. 이요 이요가 뭐야. 경찬찬 소리 이요용. 아닙니다. 아니에요? 귀엽게 발음을 해.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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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요요 요 요 요. 하나 주세요 파이팅. 요 요. 아. 아. 지민아 정국이 이리온 이리온. 아닙니다. 영어식으로. 지은아 정국이. 이거 이거. 힙합을 좋아했네. 툅팍이다 툅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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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형 잘 났다지. 걸어. 걸어. 이뻐 이뻐. 그 말 반대만이야. 그 말 반대만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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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형 잘 났다지. 제이 형 잘 났다지. 제이 형 잘 났다지. 왜 싫어 싫어? changed it. 제이 형rence 정국이. 제이 형이 bra. 자유 형이 붙여 방kt. 제이 형. 미워 미워. 하하하하. These men. 미워 미워. 왜 미워 미워지. 형. 함부로 걸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쪽으로. 사투리, 퀴즈. 사투리, 퀴즈. 사투리, 퀴즈. 경상도. 시작할게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그냥 양상. 경상도. 경상도.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 안경 썼다. 시다. 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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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쇠그룹한 뜻이 뭔데? 뜻이 뭐라고? 쇠그룹. 쇠그룹. 시다라고, 시다? 시다, 시다. 레모나 먹을 때. 시다라고. 이거 유명해서 알아요. 이거 유명해. 다음 문제. 주세요. 진룹한 문제. 화이팅! 말 그대로 대피다. 대화라고 해요. 대화라고 해요. 대화라고. 이건 쉽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진룹한 문제. 진룹한 문제. 진룹한 문제.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에뛰다. 진룹한 문제. 뭐였지? 젖살이 안 빠졌다. 그러니까 약간 에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젖살이 아직 안 빠졌다. 제이협 따라서 찐. 네. 어려 보인다. 네, 살 좀 있네. 지민아 정국이. 지민아 정국이. 주인이 정국이 빨랐어요. 애 티가 난다. 그쵸. 장상환. 들려주세요. 우리 엄청 애 살 있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맞다. 지민아 정국이. 하나 둘 셋 빨랐습니다. 내가 좀 막 아꼈다. 제이협 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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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있다고 애교 있다고. 살 꼈다고. 저거다. 애교 있다고. 잘 꼈다. 앨대다. 야 뭐 망할게요. 염마살. 염마살. 망할게요. 염마살 이런 거지. 형 애 살 있다라는 말이 딱 봐도 나쁜 말 아닌 것 같은데. 살 있네. 내가 망할 꼈네. 다음 문제. 티미하다. 이거 영어 아니에요? 티미. 아 지민아 정국이. 티미하다. 아닙니다. 티미하다는 처음 들어보여. 티미? 티미하노. 티미하노. 제이협 찬. 제이협 찬. 티머니 충전하다. 지민이야 정국이. 터무니없다. 아닙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 뭔가 나사 하나가 빠졌다. 니온을 왜 이렇게 티미하노 맞잖아요. 정답. 역시. 아 이건 너무 불리하다 진짜. 아는 모르겠어. 그럼 이 TNC 한 번 네이티브로 한번 해주세요. 니온을 왜 이렇게 티미하노. 와. 멋있어. 담백하네.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봤거든요. 제가 사투리를 다 쓰면서 야 내 말투 어떻게 넣어 이러니까 이거 완전 서울말이다 이러면 진짜. 진짜로. 서울 사람 다 됐네. 제가 이랬어요. 내 흙수로 지금 사투리 다 써가지고 지금 니랑 말하고 있다 아이가 이랬는데 니는 서울말에 뒤에 가만 붙이고 있다 아이가. 아이가. 아 어렵다. 저런 말들이 있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주란 놔보냐. 아 주란 놔보냐. 아 다 준비를 했냐. 여러분들이 광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과.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뿐이십니다. 아따 브라더. 알았어. 아따 브라더. 야 브라더가 전라도 사투리. 아따. 이게 뭔 일이라고 해. 니 미래야 쎄까봐야 돼야. 쎄까봐야 돼야. 근데 전라도는 여기 디테일하잖아요. 아미 여러분. 1365 244. 아따 뭐하냐. 빨리 안 한 거. 야 전라도 기대한다. 몰라 근데 자세히. 자 전라도. 첫 번째 문제. 전라도요. 제운스 파티.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예쁘게. 귀엽게 생겼다. 그걸 뭐라고 하자? 매력있게 생겼다. 아 매력있다 매력있다. 뭔가 귀여움이 껴있다 이런 것 같아서. 귀엽네. 아따 긴 있다. 아 맞아. 아따 붙이면 다 되는구나. 몰라 몰라. 아따 긴다. 아따 긴다. 아따 긴다. 아따 긴다. 아따 긴다. 다음에 갑니다. 잠을 씨나. 와 이거 몰라. 잠을 씨나. 잠을 씨나. 잠을 씨나. 잠을 씨나. 아나운서 파이팅. 아나운서 파이팅. 졸리다. 잠이 온다. 지민아 정국이. 잠을 씨나. 잠을 씨나. 이거 참. 잠을 씨나. 그냥. 잠을 씨나.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제이홉 찰나. 애매하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봐요. 봤다. 잠을 씨나. 통화로 제가 보면. 무한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또 정을 씨나. 아 지민아 정국이. 놀라가지고. 놀라 자빠져버리겠다. 약간 이런. 이미 놀랐는데. 아따 놀라 자빠지겠다. 아니 이게. 전화 탔수 찍겠습니다. 전화 탔수요. 전화 탔수요. 아. 잠깐 나도 할걸. 아. 스피커폰 해줘. 엄마 봐도 어떡하지? 들린다. 엄마가 그. 담양에서 안 터진다 했었는데. 자기 핸드폰. 그리고. 해면됩니다. 아. 전화 탔수 쓰겠다. 아따 저것도 사투리냐. 전화 탔수요. 자. 형만 들어 형만. 전화 탔수 지금 쓰고 있어요. 친구한테 해볼게. 그럼 친구한테. 자자자. 나 먼저 했어. 먼저 쓰시는 분 인정해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엄마도 모르면 대박이다. 큰일 났네. 해마 형. 나도 엄마 전화 안 받는데. 아빠 아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진짜 아빠.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을 수가 없어. 자물시다. 저. 제이홉 잘랐다 찐. 네. 기절할 것 같다.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왜. 왜. 아빠 그. 전라도 사투리에서. 자물시다. 어? 자물시다. 자물시다? 어. 몰라. 자물시다. 자물시다. 처음 들어봐? 그치? 심지어.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아버님 국어 교사 아니죠? 국어 쪽 교사. 문학 선생님이신게. 제이홉 내가 맞췄어. 뭐예요? 기절할 것 같다. 오 진짜? 정확한 뜻이 뭐예요? 진짜 어려웠다 이거는. 전라도 사투리가 좀 생소해. 아 진짜 생소해. 몰라. 아 나 땀나. 아 뭐야? 꽃발. 지민아 정국이. 아 뭐야? 꽃발. 지민아 정국이. 주민아 정국이. 바로 손으로 해. 꽃발. 주민아 정국이. 꼿발. 제이형 달랐는데. 제이형 달랐는데. 제이형 달랐는데. 제이형 달랐는데. 이렇게는 발질를 드는 거. 골반. 아니 제이형 달랐는데. 꼿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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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발 말 한거 아녜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말 아니지 않아? 뒤꿈치를 든다 꼿발. 까치발 아니야? 그래, 까치발. 네, 까치발. 다음으로 갑니다. 네, 저거 보자. 제엽 잘한다, 태형이! 지민이 한 성국이! 제엽 잘한다, 태형이! 지민이 한 성국이! 너 알아? 깡깡하다? 네. 깡깡하다? 좀 깐깐하다고? 제엽 잘한다, 태형이. 되게 어둡다, 어둡다. 지엽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제엽 잘한다, 태형이. 이거. 깡깡.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깡깡하고. 제엽 잘한다, 태형이. 나한테 대답해. 깡깡하고. 되게 단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깡깡하고. 깡깡하네. 말했잖아. 진짜 왜. 깡깡하고. 이거 왜 이렇게 깡깡하고.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깡깡. 설명해야지. 깡깡하고 이러면서 보면 어떡해. 포비 씨가 정답. 그래, 오케이. 맞아, 깡깡하고. 깡깡. 그냥 뭐해. 문제 3개 나왔습니다. 갑니다.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태형. 자, 보도 씨. 포도 씨. 포도 씨. 포도 씨. 나도 포도 씨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혹시.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태형이 잘한다. 한국의 네번째 광역시. 광주. 포도 씨. 광주. 광주. 포도 씨. 포도 씨. 야,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아, 광주야, 아이가? 야, 나 저거 할라는데? 포도 씨. 포도 씨. 아, 진짜 미치겠다, 저희때문에. 치민아 정국이. 호동 호동하네. 지민아 정국이, 약간 사뿐히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긋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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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뿐히. 상상한 느낌은 뭔가. 비싼데. 사랑하세요, 화이팅. 지긋이. 아, 이거 했구나. 포도 씨. 포도 씨 할 때 바라봤다. 2초 전에도 할 텐데 지금. 포도 씨. 지민이의 정국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니지. 지민이의 정국이, 지민이의 정국이. 살금살금.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태형이 잘한다, 정국이. 설렜어, 나는. 아니, 아니, 이제. 소중하게 여김. 조심스럽게 만신. 늘 사랑할래. 어렵게랑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어렵게요? 겨우가 맞죠? 겨우. 다 주셨죠?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약간 포도 씨라는 말을 써요. 포도 씨래요? 네이티브가 아까 포도 씨 했다, 약간 이런. 겨우 겨우 했다고? 아, 겨우 했다. 힘들게 했다. 포도 씨 했다. 포도 씨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긍극히 했다, 약간 이런 거구나. 포도 씨가 아니라는 실망이에요. 전전 긍극히 했다. 긍극히 했다. 진짜 어렵다. 이제 10점. 오케이, 누나 픽스 지금. 야, 이거 맞추면 무조건이다. 강원도. 와, 강원도예요? 강원도 경쟁도 우리가 넘치는. 자, 강원도 갑시다. 가제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제나? 아, 지민이 형, 가자. 지민이 형, 가자. 어, 아니야? 돌아가자. 좀 힌트를 주세요. 뭔가 부산지 뭐 명산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이거 진짜 모르겠다. 가제나 숙제가 많은데 또 숙제를 줬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청. 아니, 지민이 형, 정국이. 갓득이 나. 정답. 와, 맞아, 맞아, 맞아. 와, 매점 좋아. 정답. 정답. 25점에서 또 뺏겼어. 25점이야? 자, 자몽, 자몽. 태용아, 또 뺏겼다. 아, 이래서 10점이구나. 가제나 어렵다. 나 자몽 좋아해. 가제나 어렵다. 와. 자, 다음 코너는 1주 듣고. 아, 이거 나 진짜. 1주 듣고. 아, 이거 나 진짜 못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약간 희철이 형님이 진짜 잘하잖아. 맞아. 이거 잘못한다. 나 노래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몰라. 나 노래 몰라. 옛날 노래 해야지. 아, 홍성, 제발. 사랑, 승리. 김연이 형, 승리. 김연이 형, 승리. 아, 신처럼 나랑을 솟았다. 어떻게 하지? 자, 후, 천, 후, 천, 후, 천, 후, 천, 후, 천, 후, 천, 후. 하얀 가벌을 흘리는 예쁜 아기고. 유명해서 몰라요. 그쪽까지 가버리면? 뭐, 뭐야? 변화 찬스예요. 엄마요. 엄마. 드디어 우리 어머님. 남을 때가 됐다. 지금 다 고은 carving 찬스요? 예, 96. 10명은 이илась. 아멘